최근에 연락을 가장 많이 한 5명 그 5명의 수준이 나의 수준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김짬부! 짠아! 안녕하세요 짠순이 부자되기 김짬부입니다 주변 사람을 바꾼 방법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주변 사람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옛날엔 잘 몰랐어요 그냥 만나고 술 먹고 그냥 재밌게 얘기하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? 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 주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제 인생의 가치관, 레벨 자체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우리가 뭔가를 도전할 때 마음만큼 내 의지가 안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나도 돈 모아야지, 나도 재테크 해야지, 나도 부자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가 생각만큼 의지가 안 따라주고 그럼 또 쉽게 포기하게 되고 그럼 결국 자책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안 될 놈인가 보다 근데 그때는 의지 탓을 할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주변이 계속 그대로인 상태에서 나 혼자 막 이렇게 아둥바둥 하는 건 사실 좀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나 저같이 인간 리트리버, 정말 사람을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은 주변은 막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하는데 나 혼자 뭔가 이렇게 재테크를 하는 게 되게 막 외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변 사람을 재테크하는 사람으로 확 바꿔버리니까 돈 아끼고 모으고 막 재테크 공부하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재밌는 놀이가 돼버린 거죠 대화 주제가 똑같이 애플이어도 한쪽 모임에서는 야 아이폰 신상 나왔대 라고 말하고 한쪽 모임에서는 애플 주가라든지 막 실적 발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똑같이 아파트가 대화 주제여도 한쪽은 계속 신세한 탓만 하고 있고 한쪽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방법을 찾고 임장 갔다 온 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이걸 던져주면 딱 여기까지만 봤던 정말 편협했던 저의 사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점점 더 확장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뇌 구조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이게 좀 이제 어렵잖아요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또 짠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료 버전, 유료 버전 이 두 가지 버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무료 버전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을 먼저 쭉 리스트업 하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부터 바꿔보는 거예요 제가 하루에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곳은 SNS였어요 유튜브, 인스타그램 어쨌든 핸드폰에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거기부터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는 막 뷰티, 먹방, 명품 하울 예전엔 이런 걸 진짜 매일같이 봤었는데 다 구독 취소를 하고 아 죄송합니다 재테크 관련된 뭔가 자기 개발 관련된 걸로 싹 바꿨어요 그때 진짜 많이 봤던 게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님 마인드셋 영상 신사임당님 인터뷰 영상 그리고 강과장님 브이로그 이 세 채널을 정말 출퇴근할 때마다 봤습니다 참고로 저는 출퇴근 시간이 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공구 그 뷰티 크리에이터들의 일상 계정 이런 거를 봤었는데 이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단 제 뇌 구조를 바꾸고 싶어서 이것마저도 다 자기 개발 관련된 내가 담고 싶은 크리에이터 혹은 뭔가 생산자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로 다 팔로우를 바꿨어요 뭔가 맨날 막 이렇게 호텔 간 인증샷 힙한 카페 막 이런 인증샷만 보다가 책 읽은 인증샷 임장 간 인증샷 이런 걸 보니까 아 다들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이제 자극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알던 세상의 재미는 뭐 좋은 카페 가고 좋은 호텔 가고 막 이런 거였는데 아 이런 것도 재밌을 수 있는 거구나 나름대로 힙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좀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 유료 버전은 강의를 듣거나 유료 임장 모임을 나갔습니다 임장이 이제 부동산 보러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혼자 갈 생각하면 너무 막 심장이 튀어나올 거 같은 거예요 부동산 문을 못 여겠는 거예요 한 달에 딱 얼마씩 내고 매주 주말마다 임장을 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등록해서 주말마다 뭐 천안이니 포항이니 원주 막 다 다녔던 거 같아요 근데 그때도 딱 느낀 게 다 제 또래들 많아봤자 막 30대 중반인데 주말마다 노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막 임장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고시원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이미 자기 명의의 아파트가 3개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청춘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달라진 거예요 내가 배운 그 욜로족 시절의 청춘을 뭔가 막 당장 나가 놀고 막 이런 건데 아니 이분들이 저는 고시원 월세 살고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당당하게 어 괜찮아요 그럼 살만해요 라고 말을 하는 걸 보고 아 젊은 나이에도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뭔가 주택이 몇 개씩 있는 게 진짜 막 40, 50대 건물주? 이런 분들만 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이 젊은 나이에도 가능한 거구나 완전 이게 이제 게임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임장 모임도 요즘에는 유료가 아니라 어 카페에서 친해지면은 어 저희 같이 수원 임장 가실래요? 뭐 저희 같이 천안 임장 가실래요? 이렇게 그런 모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오픈 채팅방 같은 데서 찾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많은 것 내가 찾기만 하면 되는 거 유료 강의나 유료 임장 모임을 다니면서 느낀 게 인스타그램, 유튜브, 네이버 카페 이런 데서 글과 사진으로 보는 에너지도 있지만 실제로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이 에너지의 거의 10배 정도? 그런 데는 돈 쓰는 걸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도 어떻게 읽냐면 이 사람이 지금 내 앞에서 강의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 이처럼 아는 지역을 늘려가는 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다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내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는 느낌으로 읽는 거죠 지극히 당연한 말이지만요 아는 지역을 늘려가는 건 투자처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저한테 말하고 있다고 상상하듯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느끼는 그 에너지를 그나마 책에서라도 느끼고 싶으니까 여러분 내 하루를 내 주말을 어떻게 쓸 거냐에 따라서 정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데 나 혼자서 그걸 자꾸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반강제로라도 이런 버튼을 좀 심어 놔야 됩니다 인스타에 나의 자극 버튼을 심어 놓고 유튜브에 나의 자극 버튼을 심어 놓고 내 주말에 또 자극 버튼을 심어 놓고 사실 그렇게 유료로 임장 모임 딱 등록해놓으면 진짜 당일날까지도 너무 귀찮은데 돈을 내겠으니까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가면서도 진짜 귀찮다 특히나 막 멀리 갈 땐 더 그렇거든요 아 진짜 내가 이걸 무슨 부귀용을 누리겠다고 가는 거지? 싶은데 딱 갔다고 오면은 느끼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극을 그냥 이게 보통 자극이 아닌 거지 그 상태에서 책을 읽는 건 또 달라요 그냥 아 이거 읽어야지 아 부동산 아 모르겠다 이러고 읽는 거랑 진짜 나도 저렇게 된다 막 이러면서 현장에 있듯이 공부하듯 읽는 책은 진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에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 주변을 바꾸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주변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소득과 자산을 올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유튜브, 인스타, 네이버 카페, 그리고 나의 주말까지 내 수준, 내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사람들로 바꿔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김짬보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한 제 댓글, 행복한 짠 댓글을 진심으로 응원할게요 짠 러브유 김짬보